태효종 선생님께 큰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최혜종입니다. 롤버들이 누구예요? 최혜종씨 어떤 부분에서 롤버들이? 이게 아니 물론 본인이 갑자기 내가 문 앞에서 물어보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사회성이 좋은 친구예요. 최혜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의이고 매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꾸준히 기그매를 꿈꿨을 때부터 내가 롤모델이었는지 이 질문 하나면 할 수 없어요. 어떤 점이 롤모델이에요? 우선 저는 되게 목소리가 착 감기는 듯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는 목소리라고요.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. 일단은 처음 들어본 칭찬이에요. 그래서 처음 들어본 칭찬으로 제 칭찬이에요. 감사합니다. 우리 학생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갈 텐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노력하는 자세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학생 여러분들 아직 어리고 아직 젊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주위에서 많이 하시죠? 그게 사실입니다. 저도 역시 그렇게 할 거고요. 여러분한테 모범을 보이는 선배 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종합인술학교 파이팅! 일 좀 해보기!